분위기가 제가 이 색깔을 잘 흔적이예요 뭔지 알죠? 더 우리 더 더 크게 옆사람 눈 좀 좋아해 여러분들이 아시는..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저희 다음분들 아시는 눈이시면 그냥 뭐 좋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돌아와 이제 찾으셨는데 알겠다 여러분 자신있어요? 오빠 이제 찾는 걸? 알겠어요 우리가 생일이 다 되니까 진짜 괜찮아요 사랑하실 수지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마지막 날